코드스테이츠 수료 직후에는 4개의 기업에서 오퍼를 받았고요. 제가 원하는 회사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는 박준홍이라고 합니다. 클래스 101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. 코드스테이츠에서의 첫 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.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학습해야 했었고 당시에 전체 학습시간이 800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코드스테이츠에서의 자기주도 학습이 실무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실무에 와서도 크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이어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개발자가 되어 있더라고요. 내 서비스를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재밌었고 프로젝트가 이 코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준비할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코드스테이츠를 통해 얻은 다양한 습관들을 제가 면접 본 회사에서도 높게 평가해줬고요. 제가 원하는 회사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끝까지만 버티신다면 좋은 개발자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. 꼭 도전해보세요. 좋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khác associated with ten